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숙박시설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0타경 56243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7,793만원이며 토지면적 125평에 건물면적은 52평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2차 재재가는 3억 3,455만원이며 보증금은 3,446만원에 입찰은 2022년 1월 18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감동 숙박시설은 성감도에 위치한 펜션으로 바닷가 펜션단지 내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안산 펜션 경매로 진행중인 안산시 단원구 성감동 숙박시설 매물은 토지면적 125평에 건물면적은 52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6월 기준으로 4억 7,793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3억 3,455만원을 재재가로 오는 2022년 1월 18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재재가의 10%인 3,346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2008년 3월에 사용생인데 일반 목구조 제1종 근리생활시설 2층입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상황이므로 입찰 전 관할청을 통해 입안 내용 및 해소방안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정도를 체크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자연 녹지지역과 자연치락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9만5천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개준 권리는 2018년 8월 7일에 설정돼 하나은행 근재당으로 채권채구액은 3억 3천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4억 3천 5백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은 매감물거명세상 제시의 근무를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으로 펜션으로 이용중인 근물입니다. 현황조사 내용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영업내용 및 대학용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입찰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경미를 통해 안산시 단원구의 숙박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안산시 단원구 성감동 상업업무시설의 매매 내역이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 금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시장 분위기 파악이 필요할 듯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성감동 펜션 및 매물 효과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건물이 지난 1월에 함정가 대비 98%의 세명이 응찰에 낙찰된 사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숙박시설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